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중국에 관한 그런 통계자료들이 관심을 끌 때마다 중국의 통계자료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홍콩의 South China Morning Post는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국내 총생산 수치가 실제 경기 둔화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중국 통계는 믿기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이해하는 데는 그런 통계자료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 경제 현 상황입니다 분기별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2분기 성적표가 6.2% 성장입니다 전년 대비 6.2% 성장인데 이 수치는 1992년도 3월 이후에 27년 만에 분기별 성장표로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연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보면 2014년도에 7.3%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6.9% 그리고 2018년도에 6.4%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2018년 1분기부터 계속해서 분기별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는 2018년 1.4분기에 6.8%에서 2019년도 1.4분기에 6.2%까지 떨어졌습니다 추세순이 쭉 내려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분기별 2018년 중반부터 투자 소비 등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둔화세로 돌았습니다 이 주요 지표에는 고정자사 투자 소매 판매 공업 부가가치 제조업 가동률들이 총망라된 그런 지표들이 2018년 중반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대외 교육은 조금 더 늦게 시작됩니다 2018년 11월부터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고 12월부터는 수출이 모두가 감소로 돌아서게 됩니다 2018년 연간 수출과 수입률은 각각 9.9% 15.8% 늘었습니다 그러나 11월부터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수출이 모두 급격히 둔화됩니다 12월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됩니다 특히 대미 수출과 대일 수출 급감이 눈에 띕니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9월달에는 14%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만 10월달에는 13.2% 11월달에는 9.8% 그리고 12월에는 마이너스 3.5%입니다 그러니까 교역과 관련해서 중국은 11월과 11월 사이에 급격하게 마이너스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불안정 같은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약 37원 외환화로 2조 1,500위안 규모의 철도 등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고 또 약 34조 2조 위안 정도의 감세 정책을 실시해 가지고 성장률을 올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번에 6.4% 성장률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무슨 돈으로 그렇게 경기 부양책을 쓰냐 2019년도 재정적자 예산 규모는 2조 7,600위안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거둔 수입은 20조 7,600위안 그리고 지출은 23조 5,200위안 그러니까 재정지출이 재정 수입을 항상 넘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정적자 규모는 4조 위안 우리 돈으로 한 68조 6천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국은 2008년부터 만성적인 재정적자 국가입니다 2008년부터 계속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가지고 수입보다도 훨씬 더 큰 액수의 지출을 단행해 온 2008년부터 계속해서 적자를 만들어 온 그런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떨어지게 되면 국가가 돈을 투입하고 다시 부양시키고 또 떨어지면 부양시구로 해서 나라 차원의 부채나 기업 부채 이런 것이 상당한 액수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제 정권의 안정을 유지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 경제 부진 원인은 뭔가 2018년 한 해 동안 중국은 미국 시장에서 무역 흑자를 3517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95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흑자를 남겼습니다 2019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2.6% 대미 수입은 마이너스 25.7%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보다도 수출 감소가 적었습니다 이제 수입 감소가 컸기 때문에 미국도 타격을 많이 받았죠 이 자료는 관세 부과 이전에 중국 기업들이 관세 부과를 예상하고 수출 물량을 밀어내기 식으로 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2019년 또 전반기 상반기에는 관세 효과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인 관세 인상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관세 인상 효과는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대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관세 인상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전 상품 가운데 한 48.2%에 대해서 관세율이 25%가 매겨진 비대입니다 그러면 관세 인상이 되면 중국이 많은 타격을 받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현재 7월인데 6월 자료까지 보면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통계상으로 보면 중국의 수출 물량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는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2.6% 정도가 감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8년도에 중국이 1,337억 달러를 남겼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2019년도에는 관세 부과와 같은 그런 불리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7억 달러가 증가한 1,404억 달러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인상 효과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하반기는 관세 인상에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관세가 일단 때려진 그런 48.2%에 해당하는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교역량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그런 교역량이 마이너스 24.7% 정도가 기록하기 때문에 아마 관세 효과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면 이미 하락세를 기록하기 시작한 중국의 성장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지게 어쩌면 5%대까지도 낮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국내 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까지만 35%입니다 그런데 2017년 때는 19%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수출 비중이 낮은 국가입니다 내수시장이 크기 때문에 관세 부과 효과가 어느 정도 클지 앞으로 하반기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수출 가운데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18.9%입니다 그러나 흑자 규모는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통계상으로 신문에서 요즘 보면 중국이 계속 성장률이 떨어져서 26년 만에 27만의 최저치를 기록해 가지고 중국이 당장 큰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관세 효과는 통계상으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외자계 기업의 중국 탈출과 실업 증가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관세 인상이 가져올 직접 효과보다는 미중관계가 악화가 되고 그로써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에 따르는 그런 리스크를 많이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대 조정 작업이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걸로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중국 내 생산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외자계 기업들이 현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중국 당국이 신경을 쓰는 것은 수출 감소로 인해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일하고 그 다음에 미중 사이의 긴장 증가로 인해서 외자계 기업들이 생산기지 자체를 외부로 옮기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다 어디에 적용되는가 하는 실업난과 관련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중국 당국자들이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라고 봅니다 최근에 상항의 위중함을 아는 중국 당국은 과거와 달리 외자계 기업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지만 미중관계의 불확실해서라는 그런 거대한 도전을 넘어서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시진핑이 아직은 당당하지만 하반기부터 도미노처럼 확산될 외자계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중국 탈출이 계속되면 그런 당당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 당황에 가까울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수출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19%가 채 안 되지만 그러나 흑자 규모 면에서 보면 압도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중국은 1979년부터 1992년까지 대미적자국이었습니다 그러나 1993년에 처음으로 63억 달러를 흑자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흑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는 전체 흑자의 76%가 미국 시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상반기에는 대미 흑자 비중이 95.8%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역할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출에서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19%가 채 안 되지만 흑자 규모로 따지게 되면 89%가 되는 거죠 중국 시장에서 중국이 미국 시장에 선전하지 못하게 되면 곧바로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중국 비중이 26.8%를 차지하고 또 대부분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해서 그 중간재를 중국이 가공해가지고 대미 수출하기 때문에 한국이 맞이하게 될 그런 수출 감소 이런 부분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겠냐 한 연구를 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 정도 떨어지게 되면 한국은 0.5%까지 떨어진다 그런 연구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의 성장률 하락 추세는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주제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